안녕하십니까 골드알로에 농장 디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로에 밭에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이 나사가 인증한 알로에 입니다 공기정화 식물로도 좋구요 집안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엄청 좋아요 공기정화 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저희가 이제 특판으로 알로에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직접 오시면 좀 반값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리려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장에 직접 찾아오시면 이 삽 한자루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 제가 이제 선정을 해줄 거에요 이 정도 되면 특대 특대 요정도 되구요 또 농장에 오시면 이렇게 또 희귀한 이렇게 알로에 줄기에서 알로에 모종이 붙어있는거 가끔 가다 보실 거에요 이제 요런 것도 있구요 원래 이제 알로에 새끼가 밑에서 어미 밑에서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붙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 이런거 구경도 하시고 이제 이 넓은 알로에 밭을 이렇게 쭉 구경하시고 이렇게 이제 직접 알로에를 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공하려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제 알로에 화분들을 많이 찾아서 그 공기정화 식물로 지금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삽 사반자루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푹 뜨면 되요 이렇게 눌러서 아이들하고 좋은 가족이 오셔도 괜찮겠지요 어머 근데 여기도 또 이렇게 붙어있네요 줄기에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드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라네요 지금까지 알로에 특판으로 지금 팔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많이 찾아주시구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